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마이크의 핸드폰 안녕하세요! 이 핸드폰은? 제 핸드폰은? 그리스 핸드폰 제 핸드폰 안 먹어줬어 개이즈가 나 이거 감도 바꾸고 나서 이거 팜이 잘 안 돼 방금 전에 너무 늦게 내렸어 아 좀 늦게 내려가지고 원래 난 사이가 먹으려고 그랬거든? 원래라면 여기 떨어져서 사이가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금 더 가지더니 위에 착지가 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좀 내성 지웠어 원래 사이가 먹고 2층 방으로 들어가야지 생각했는데 낙하산이 조금 더 가지더니 옥상에 착지가 되네 웬걸? 킬만 생각하자 도전! 진짜로 킬만 생각하자 진짜 이것도 졸라 커 죽지마 제발 종이 없어 알려줘 공기 강아지 1분밖에 안 남았다. 저 끝에 집이 있다. 아 집은 샷 수려야겠네. 와 샷발 거지 같아. 우리 진짜 오지게 못 쏜다. 내 샷발도 극혐인데. 이걸 이겨? 너 진짜 못 쏜다. 내가 잘 쏴서 이긴 게 아니야. 내가 잘 쏴서 이긴 건가? 1초 남겨서 잡았어? 아 라이스. 특히 라이스. 시간은 딱 끝났네. 이번까지 치킨슈 가는 거 어때? 판처 아까도 먹고 싶다. 판처 버스 들고. 보금 여긴데? 아니 뭐지? 보금 진짜 잘 찼네. 왜 이렇게 운이 좋지. 보금 찾는 거. 솔직히 여기는 예상하고 온 게 아닌데. 안 털린 거 싫어. 판처 가져오고 싶은데. 아 몰라. 판처 쓰고 싶어. 사랑. 사랑. 아 진심. 감사. 뭐야? 이거. 바이. 왜 이렇게. 그냥. явi. 가. 저. 안 가보여? 보금. 이것. 다. 이. 이것. 무엇이. 베린이 판차를 죽이는 것보다 고수 판차를 죽이는 걸 더 좋아해. 온다. 화염적으로 일단 불질어넣고 어? 조졌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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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운데? 셋 둘 아 이거 왜 안 맞지? 아 이거 안 맞지? 근데 원래 나무 싸도 원래 맞긴 하고 나무가 너무 두꺼워서 그런가? 왜냐면 원래 약간 부트캠프에서 2층 벽을 싸도 가끔 막 만약 죽거든. 벽을 안 뺏기고 있어도 판차가 진짜 그만큼 세는 것 같아. 어쨌든 2층 벽 어? 준수 나 상상 아니에요. 4층 벽 5층 벽 5층 벽 5층 벽 아 이거 부었어? 6층 벽 5층 벽 견복기전 소쿠리 다 죽었나 본데? 이미 MK가 있는데 보고 왜 이렇게 많아 뭐야? 파티다 파티 나 빼고 3명밖에 없어 백도 조심해야겠다 겨울이 그루자 왜 물로 잡히는데? 물 안 빠져? 뭐야? 물깨가 되겠는가? 연막이 하나밖에 없네 지구는 아니겠지? 오른쪽 집안에 왼쪽 집안에 르킹같은데? 이 돌은 뭐야? 수탉 까는거 보니까 호접이 들어가면 호접이 안에 사람이다 안 돼? 아 참 아 나 옥상 올라가서 치퍼붙히려고 했는데